퐁당 퀴즈 콘텐츠 제작과 퐁당교회 학교 사역 지원을 위해 CGN 달려라 퐁당 후원 챌린지에 참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트랭글 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받습니다. 먼저 앱 접근 권한을 모두 허용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 개인 설정을 완료합니다. 트랭글 앱을 실행하여 하단 메뉴의 미션을 클릭한 뒤 상단 돋보기 메뉴에서 달려라 퐁당을 검색합니다. 달려라 퐁당 후원 챌린지에 들어가 참가하기를 눌러줍니다. 참가하는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참가자 이용 약관을 확인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션에 참여할 때는 하단 메뉴에 운동하게 들어가 운동할 종목을 선택한 뒤 운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라 퐁당 후원 계좌에 달린 거리만큼 후원하면 챌린지 참여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라 퐁당 후원 챌린지에 참여해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 퐁당!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챌린지에 함께해 주세요!